네, 중소형 스몰캡들 얘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메타버스 얘기도 좀 하고 AI 얘기도 하고 로봇 얘기도 좀 했는데요. 이어져서 관련 연구원과 함께 또 투자할 만한 종목들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리딩 투자 증권의 유성만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종목 얘기하기 전에 중소형 주들 흐름 그리고 2월달 시작 흐름이 어떻게 될지 조금 전망해주고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일단 2월달에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일단 예상됩니다. 어제 밤에, 오늘 새벽에 나왔던 FOMC에서도 이제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울기가 많이 꺾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그동안 시장을 좀 눌러왔던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특히나 아까 제목도 그렇지만 이제 올해 가장 테마인 AI 로봇 이런 것처럼 흔히 말하는 이제 한 2년 전까지는 메타버스 때문에 좋았다가 작년에 많은 하락을 보였던 성장주,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는 반대였던 성장주들이 이제 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이 특히나 좀 2월달에도 1월달 못지않게 계속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네요. 2월달에 일단 연구원님 전망으로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괜찮을,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하시니까 기대를 조금 더 해보죠.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돼서 연관돼 있다라고 하면 그 산업군 자체가 좀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인데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기대감을 더 갖고 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AI라는 거는 요즘에 이런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글로벌하기도 이제 하나의 또 새로운 이런 큰 대세입니다. 뭐 이제 채 GPT가 나오면서 이거는 뭐 스마트폰 발명에 이런 걸맞는 새로운 혁명이다 그러고 있어서 이거는 아이폰에 버금가는 혁명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이런 AI 관련된 전문가들의 관련 인터뷰를 봐도 내용이 다른 겁니다. 너무나 AI가 완벽하기 때문에 두렵다, 무섭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곰곰히 생각해보면 딱히 AI 쪽 관련해서 악재가 나올 게 없습니다. 뭐 이게 뭐 수율의 오류가 나올 것도 없고 생산 공급 문제나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AI 관련된 거는 올해 내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주도주가 될 것 같은데 단 그 해당 종목에 있어서는 1월 달에 이제 AI 관련해서 엄청난 단기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게 접근하시는데 또 AI 관련돼서는 확장성이 많기 때문에 2년 전에 메타버스 때도 각 이렇게 좀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도 AI 관련해서 또 관련된 수많은 종목들이 다시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유원권님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좀 봐도 될 만하다라고 관심 있게 보면 종목들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일단 좀 AI 쪽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부터 급등세가 시작된 4x4입니다. 4x4? 그래서 일단 4x4라는 종목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2K용 영상을 VR이나 XR, AR 이런 데 걸맞는 8K용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해 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굳이 좀 이렇게 여러분이 아실 만한 업체를 말씀드리면 삼성이나 LG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쪽도 예를 들면 연말 연초에 보면 각종 글로벌 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자사에 새로운 이런 OLED의 최신 이런 TV를 내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상영을 할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몇 달 전에 이런 4x4 같은 업체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4x4에서 해당 영상을 8K급 최신 TV에 걸맞는 최고 화질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여튼 이런 류의 회사라고 해서 여기가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제일기획 등 우리나라 유수의 이런 디스플레이나 광고 업체의 공식 협력사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가 자체적인 실감형 콘텐츠 거래 플랫폼인 키커 스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천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고 이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4x4는 AI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메타버스왕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4x4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조금 반응을 보입니다. 또 급하게 넘어 들어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좀 들어보십시오. 4x4의 경쟁력,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경쟁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일단 4x4는 일단 독보적인 비주얼 구현 역량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VFX 관련된 기술, 콘텐츠 실감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도 나왔지만 이제 XR 관련된 장비들이 나오는데요. 장비가 나오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XR이라는 게 이 PPI 기준 최소한 3천 PPI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PPI의 콘텐츠를 XR 기기가 출시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게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말게 되기 때문에 그냥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일종의 좀 보여주기 싫으므로 몇 개만 만듭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기존에 이미 나와 있던 2K용 영상을 XR... 8K로 이제 업그레이드 빨리 해야 된다. 맞습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이러한 관련 실감화 기술에 있어서 여기 4x4가 AI 딥러닝 기반의 픽셀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XR 기기가 출시될수록 바로 이 4x4에 관련된 기술이 더더욱 더 많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랑 이런 것도 괜찮나요? 실적은 아직까지는 적자인데요. 이제 일단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종 전시회들이 덜 열렸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전시회가 다시 열릴수록 아까 말씀드린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오더가 늘고 또 이런 실감화 기술의 이런 적용이 늘어날수록 기술이 점점 늘어날,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은 아직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악화돼 있지만 올해는 좀 관심 가질만 하다 이렇게 4x4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4x4가요. 여기 4x4의 주주가 예를 들면 JYP 엔터테인먼트, 롯데홈쇼핑, 에코마케팅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예를 들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기존 각 가수들의 이런 공연시랑, 뮤직비디오 이런 걸 실감화하고 또 최근에 대세가 버추얼 휴먼이지 않습니까? 그 버추얼 휴먼을 3D화, 고도화시키는데 바로 여기 4x4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x4는 또 버추얼 휴먼의 3D화, 고도화에 있어서도 또 수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AI, 메타버스, 그리고 버추얼 휴먼까지 아주 적용이,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4x4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가져오셨는데 완전히 이쪽하고는 또 다른 쪽입니다. K-혹션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물론 AI, 로봇도 있지만 새롭게 시장이 오르는 관심 테마가 STO, 증권형 토큰입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한 코인, 블록체인과는 다르게 증권형 토큰이 뭐냐면요. 미술품이나 부동산 이런 실체가 있는 거를 증권형 토큰으로 해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종의 지분으로 나눠서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그래서 이걸 정부 차원에서 물론 기존의 코인 거래소도 있지만 이거를 증권사나 은행 같은 정식적인 제도권, 금융권에서도 이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도록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미술품이나 부동산, 선박 이런 것들을 증권형 토큰으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중에서 좀 수혜주를 골라본 게 K옥션입니다. 일단 K옥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K옥션은 우리나라 2위의 옥션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옥션 시장의 마켓쉐어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1위는 서울옥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업계 1위인 서울옥션이 아니라 2위인 K옥션이냐면 이 오프라인 미술 거래에 있어서는 K옥션이 2위인데 앞으로 이 증권형 토큰으로 인해서 시작하게 될 미술품 조각 투자에 있어서는 K옥션이 그 누구보다 빠르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자회사로 조각 투자를 하는 아트투게더 지분 약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트투게더는 우리나라 초대형 증권사인 NH투다증권과도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TO가 본격화돼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나 은행이 이 미술품을 온라인으로 조각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K옥션이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일단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K옥션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시면요. 한 2년 전에 메타버스가 유행했을 때 그때 상장했을 때는 K옥션이 엄청나게 좀 많은 걸... 이때 NFT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봤죠. 맞습니다. NFT 받았다가 요한 1년 좀 넘게 큰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상장하고 1년이 넘고 모든 매물이 소화되면서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지금 초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AI 이런 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부담스럽지 않냐. 그런데 오히려 이런 STO 관련된 K옥션 관련된 거는 이제 비로소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부담 가지지 않고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하고 마음 편하다는 단어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리딩 투자 증권의 유성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